실전반주 가락연구의 실전반주 주걱난타입니다. 주걱 2개로 만드는 아름다운 리듬세상 주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의 한계는 어디인가 한계가 없습니다. 많은 영상들 실전반주 주걱난타 비슷한 영상들이 많지만 창시자 원조 박물수의 실전반주 주걱난타입니다. 트로트 포크 팝 민요까지 모든 노래들을 다 리얼세션 그대로 마치 드럼처럼 멋지게 표현하는 실전반주 주걱난타입니다. 오늘 애달픈 노래 한 곡 준비합니다. 우리 트로트계에 참 구수한 목소리 가진 분이죠. 강진님의 노래 달도 밝은데 달도 밝은데 달도 밝은데 추야장 깊은 밤에 달도 밝은데 긴긴밤 외로움에 지친 여심을 노래하죠. 반주기 사운드입니다. 노래 한번 같이 불러봐 주시고요. 강진님의 노래 하나는 하루 drafted까지 봐서 몸으로 보면 강진님 강진님의 노래 이렇게 지났는 법이죠. 또omer 강진님's 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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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